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고포우드의 G230C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최근에 저희가 고포우드 라인업 중에 발견한 모델 중에서 입문 단계에서 노려보실 만한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죠. 보통 각 브랜드에서 그 정도 선의 라인업에서는 드레드넛 아니면 OM 이렇게만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GA 바디에다가 커터에이까지 달려있는 그런 모델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. 말씀드린대로 이 모델은 G230C라는 모델인데요. 이 상판은 많이들 사용하는 시트카스프루스 통기타의 상판제로 제일 보편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죠. 그 시트카스프루스가 사용되어 있고 최고판은 마오가니 종류의 하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. 말씀드린 입문 단계의 탑솔리드 등급이기 때문에 바디는 다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. 드레드넛과 OM의 중간정도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GA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커터에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보통은 커터에이만 적용돼도 제작상의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편인데요. 이 모델은 고퍼드의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커터에이까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출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이포지션까지 올라오는 연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편한 손모양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커터에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2017년 사이티스 이후로 이 저가형 기타의 브릿지와 지판제로 많이 사용되던 인디언로즈우드가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대체목으로 바뀐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 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악기 제작 용도로는 규제가 풀려서 이제 다시 이 브릿지, 이 지판제는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. 검정색 플라스틱 핀이 이렇게 박혀있고 그리고 이 앞에 새들, 너트 두 가지 다 뼈, 돈 제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이 너트폭인데 너트폭에 따라서 줄 간격 자체가 결정이 되죠. 이 너트폭은 조금 넓은 44.5mm짜리 그런 모델이에요. 그래서 코드 스트럼, 일반적인 노래 반주 이런 걸 즐겨하시는 분들보다는 노래 반주라고 하더라도 한음씩 듣는 아르페지오나 아니면 핑거 스타일 쪽에 이런 입문자들에게 어울릴만한 기타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 위에 헤드에 보시면 이제 고프워드 특유의 스타일에 십자가 모양 있고 그 위에 고프워드 로고가 찍혀있고요. 고프워드는 특징적인 게 이 뒷면에도 철판으로 이 은색 철판으로 또 고프워드 로고가 박혀있죠. 여기까지는 다른 브랜드 제품들과 다를 바 없는 스펙들을 알아봤는데요. 고프워드는 보통 특징적으로 모서리, 이 모서리 부분이 좀 다른 브랜드들 것보다 부드럽게 동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가공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 팔을 얹거나 할 때도 좀 이렇게 각진 모양 때문에 짜곡이 많이 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더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동그랗게 다 이렇게 가공이 돼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입문 단계의 탑솔리드 정도 등급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음질에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 정도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고프워드가 소리 성향이 원래 저음이 엄청나게 강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이 안에 있는 사운드 필러의 영향도 있는데 요즘에는 사운드 필러도 고프워드의 완전 초기보다는 많이 개량이 돼서 요즘에 고프워드는 조금 더 저음이 살아남 그래서 밸런스가 조금은 더 잘 잡힌 듯한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염두에 두실 만한 기타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이 사운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꼈을 때 소리가 다르고 뺐을 때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써보시고 취향이 안 맞으면 제거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살아나게 됩니다. 그래서 취향에 맞는 그런 소리로 그렇게 설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의 자세한 소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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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